담배꽁추를 함부로 드시면 안됩니다. 담배꽁추를 던졌더니 이렇게 불을 튀겼더니 이게 보시면 담배재가 보이시죠? 담배재가 나뭇잎을 태워서 혹시라도 이 나뭇잎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면 바로 화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절대 담배꽁추불동을 던지지 마십시오. 담배꽁추불동이 이렇게 튀겨서 옆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 지금 현재 비가 계속 안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 바른 나뭇가지에 이렇게 불씨가 생겨서 바람이라도 불어버리면 바로 불로 연결됩니다. 담배꽁추불동이 보이시고 연결나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뭇잎이 타고 있습니다. 절대 담배꽁추불로 바닥에 튀기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담배를 끄신 다음에 담배를 피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